YG 플러스 미 브라바도와 블랙핑크 굿즈 미국 출시 서울 뉴스 신앙석 기자 아티스트 굿즈 사업을 영위 중인 YG 플러스 037270는 지난달 21일 글로벌 머천다이즈 전문기업 브라바도와 함께 블랙핑크 피규어 컬렉션을 미국에 출시했다고 발을 밝혔다. 이는 올초 브라바도와 블랙핑크 굿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후 첫 출시다. 이번 컬렉션 굿즈는 블랙핑크 컴백을 기념해 그동안 뮤직비디오에 등장했던 멤버별 스타일을 피규어로 재현한 제품으로 마이크로 팝스타, 마이크로 팝스타즈, 12종과 브로큰 하트 슈퍼스타, 브로큰 하트 슈퍼스타즈, 4종, 라이트 업 플러쉬 하트, 라이트 업 플러쉬 하트, 1종 등이다. 블라인드 피규어 박스를 오픈하면 블랙핑크 멤버 랜덤 피규어가 들어 있으며 뮤직비디오 내 의상과 액세서리 등을 팬들이 직접 믹스 매치해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라이트 업 플러쉬 하트는 하트 부분을 누르면 베이스가 있는 음원의 비트에 따라 반짝거리며 반응해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 YG 플러스 측은 블랙핑크의 이번 굿즈는 미국 출시를 시작으로 유럽, 남미, 호주 등 전세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달 중 블랙핑크 싱글 앨범인 How You Like That, How You Like That 컨셉에 맞춘 다양한 메탈링 무드 굿즈들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랙핑크 피규어 컬렉션은 미국 아마존 아마존 온라인 스토어와 타겟 타겟전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블랙핑크 피규어 컬렉션은 미국 출시를 시작합니다.